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 부모님의 외출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몰래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세라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 세라의 부모님은 그녀가 탈출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밤을 보내고 돌아오는 세라를 발견한 아버지 세라 또한 반항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사사건건 자신을 구속했고 자신의 언니와는 다르게 차별을 하는 그의 행동에 열이 받아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독립할 거라는 세라의 계획을 듣던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죠 며칠 후 세라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외출한 사이 도움을 핑계로 그녀를 지하실로 유인하는데 그렇게 그녀를 가두고 떠나버리죠 한 번 한 번 어머 스스라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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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 Please let me out 자신의 모든 물건을 두고 떠난 아빠는 세라를 가출한 것처럼 꾸민 뒤였죠 다음날 탈출을 시도한 세라는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빠라는 탈을 쓰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날이 밝아오고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연락이 끊긴 그녀를 찾아 남자친구가 찾아오죠 이제는 대놓고 짐승이 돼버린 남자 그녀에게 옷을 던져주며 입고 오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그녀는 이 짐승을 해치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세라는 출산을 앞둔 상태였죠 쓰레기가 던져준 출산 관련 책자 하나를 의지하며 결국 그녀는 차가운 지하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게 되죠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세라는 탈출을 위해 그에게 사탕발린 소리를 해보는데 먹히지 않았죠 그리고 가족들은 어느샌가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였죠 7년 후 당연하게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 아이들은 잦은 잔병 치레를 하게 되죠 나이를 먹어가며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녀가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부족한 건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 지옥 속에서 셋째까지 나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는데 그녀는 이 짐승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마치 가출한 자신이 버리고 간 것처럼 엄마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죠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도 성장했습니다 첫째를 보며 눈이 돌아간 짐승이 불안해진 세라 아이를 지켜낸 세라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천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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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녀가 보낸 신호를 보고 집으로 찾아온 남자 화가 난 그는 세라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는 죄책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심지어 지하실에서 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결국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한 세라 그는 그녀의 결혼은 아님? 아는 그녀의 아내가 전혀 있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던지 libert다 그이 그 뒤페리의 아래에 대한 아이들에게 저게 께서 부족한 소통이 되었지 말아야 Amy, Aunt Rainie isn't my aunt. Dawn, her husband, is also my dad. I love you both so much. You mean everything to me, okay? If you look like hell, what are you gonna do? Rachel! I'm not sure what they can. When I'm older, I'm not able to control the truth. He's losing my aunt. I'm going to die. But I'm not gonna die, I'm gonna die. However, Mary has been a drunk. Oh, yes. Yes, please. He said he comes after the baseball game. 막상 눈앞에서 죽어가는 마리의 모습에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죠 yeah did you get a little help here clear again got it hi I'm Diane nice to meet you how was she how often does she have such severe asthma attacks so we've been giving your home remedies no vaccinations no shots nothing everything's been fine until now all right yeah thank you 자연스럽게 물컵을 쏟은 세라 그가 떠난 사이 담당 간호사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18세의 지하실에 갇혀 24년간 내 아이를 임신해야만 했던 그녀는 42살이 되어서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화는 짐승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고 지하실에 갇혀있던 아이가 구출되는 모습을 경악스럽게 바라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걸인더 베이스먼트였습니다 걸인더 베이스먼트는 1984년에 발생한 24년간 아버지에게 갇혀있던 오스트리아 암슈테텐의 엘리자베스 프리칠의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정말 세상에 짐승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지만 영화가 사건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순화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싫어라고는 믿기 힘든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영화 걸인더 베이스먼트를 소개해드리며 이상 모비딩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